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려요 오 지랑 만나나 본데? 자 여덟 번째 미션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기 서 거기 쓰라고 약간 눈하고 얼굴이 청리된 거 보니까 드라큘러 같아요 근데 이는 안 날카롭네 흠 흠 흠 오 환진아 오 웬 탄소지? 넌 누구니? 넌 좀 혼나야겠어 넌 좀 혼나야겠어 오 오 무기가 있었네 오 야 들지 않았는데 오 오 오 피해야돼 아 총으로만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아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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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망치가 크다 근데 얘가 이거랑 보자 어어어어... 오우 야야야야 이제 끝났는데요? 쟤 죽었는데? 진정해 진정해 진정해라고 진정해 오 오 오케이 됐고 됐고 아직 부서 왔는데? 오 그렇지 좋아 냈어 다 낼꺼 오 오 끝 잡았습니다 쉽다 얘네 바닥 빠질거 같은데 어? 식어버렸네 엄청 하얗게 불태웠어요 하얗게 불태웠다 끝 B 2000 2010